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AF19 제2경기 두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박민재 선수 입장. 오늘 AF19 두 번째 경기는 플라이급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박민재와 조동조의 경기인데요. 먼저 라바스짐의 박민재 선수가 포효를 하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35살 167cm의 신장 2패 1무의 프로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전적만 보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아직은 프로전에서 승리가 없습니다만 아마추어 시절 5연승을 하고 프로 데뷔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아직은 자신의 포텐을 못 보여줬다 이런 소감을 남긴 적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오늘 첫 승을 따기 위한 목표 의식 절실함이 돋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에 프로 무대에 데뷔를 했던 선수고 타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프로 무대 승리는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아마추어 무대에서는 또 많은 승리를 따냈던 박민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가 2019년 7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훅 운영이 정말 좋았거든요 경기가. 그런데 아쉽게도 그라운드 포지션을 뺏기면서 파운딩으로 패배를 했었는데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완벽하게 포착을 한다면 첫 승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과연 박민재 선수가 첫 번째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사실 김정우 선수는 데뷔전부터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첫 승에 대한 간절함은 크게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데뷔전에서 1승 1패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 네네네. 그리고 파이터로서는 지구나스의 3나퍼를 누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주동조 선수 입장. 자 그 박민재 선수의 상대 주동조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부산 팀 매드 소속이 되겠고요. 26살 167cm의 신장 현재 2전 2승의 프로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감독TV 너튜브 채널에서 딱방왕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주동조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2승 0패로 말씀하신 대로 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경력으로만 본다면 이제 막 데뷔한 지 1년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과 신인의 경기가 될 건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주동조 선수가 경기를 주도할지 아니면 첫 승이 절실한 박민재 선수가 노련함으로 경기를 가져갈지 이게 이번 경기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태권도로 무회를 시작했고 복싱 베이스이긴 한데요. 이 선수가 사실 지난 대회였죠. AFC 18에도 출전을 해서 류창현 선수를 상대로 판정 승리를 따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양 감독이 이제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운영은 깔끔하고 잘하는데 KO 능력이 없어서 아쉽다. 다음 경기에는 꼭 KO를 따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과연 그런 공격적인 저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KO라든지 피닉시 하면 우리 김재영 선수인데 우리 후배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KO를 따내야 되는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네. 딜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인의 첫 번째 피니쉬 승리를 또 따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 주동주 선수입니다. 근데 저도 그 너투구를 봤는데 딱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사실 주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 데뷔를 하기 전부터 너투구를 통해서 유명세를 얻었거든요. 이게 또 부담, 상당히 좀 경기를 운영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압박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승을 100%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부산 팀매드의 주동주 라바스진의 박민재가 만났습니다. 신장은 같고요. 신장 167cm. 모두 MMA 스타일입니다. 최종 56.7kg. 3전 2.1무. 대한민국 라바스진 소속 라틴 박민재! 오늘 버리프로 커리어 첫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박민재 선수입니다. 레드컨업! 정말 1승도 쉬운 게 아니에요. 신장 127cm. 그럼요. 맞습니다. 최종 56.7kg. 최종 56.7kg. 2전 2승. 대한민국 부산 팀매드 소속 딱바망 주동주 이어서 딱바망 주동주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이번 경기도 지난 경기랑 마찬가지로 키나 몸무게는 동일한데요. 큰 차이가 두 선수의 나이이겠습니다. 9살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박민재 선수의 리치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카메라로 봤을 때도 리치에서 차이가 느껴집니다. 신장은 같아도 팔 길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경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5분 2라운드로 펼쳐지는 오늘의 두 번째 경기 플라이급 파이트입니다. 박민재와 주동조 양선수의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붉은색 트렁크의 주동조 하얀색 트렁크의 박민재 선수입니다. 첫 승리가 절실한 박민재 선수와 첫 KO 승리가 절실한 주동조 선수. 네. 양선수 모두 오소독스 스탠스고요. 자, 한 면 한번 뻗어봤습니다. 박민재. 레그킥. 박민재. 오, 나이터! 야! 그대로 꽂혔습니다. 주동조가 본인의 첫 번째 피니쉬 승리를 따냈습니다. KO 능력이 없어서 아쉽다. 다음 경기 꼭 KO로 가져가겠다. 포부를 밝혔는데 약속 지켰습니다. 주동조. 원샷, 원킬. 주동조 섰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네요. 소름 돋았습니다. 네, 네, 네. 와. 그 파이팅 들었나 봐요. 전에 졌어요. 파이팅이. 23초 만에 KO 승. 와. 자, 다시 보시죠. 어휴. 자, 일어나는 거 보고 경기 결과 발표 확인. 후속 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해주지 않았는데 KO의 방법을 잘 활용했네요. 오우. 제대로 들어갔네요. 턱에. 네. 순간 의식을 잃었던 박민지 선수였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KO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연습된 동작으로 보여집니다. 아하. 진짜. 말을 잇기가 힘들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KO가 났습니다. 여러분. 자, 박민지 선수가 아직까지 이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박민지 선수가 아직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경기 결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에피 19경기 제2경기 1라운드 22초만에 펀치해야 KO 레드코너 주동조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20여초만에 나온 그 라이트 한방 주동조가 1라운드 KO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경기 초반에는 랩비와 같은 이대호 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이게 먼저 예고를 하고 경기를 임하는 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짝 자신의 작전을 노출시키는 부분도 있고 KO를 노리겠다. 나는 KO 능력이 그동안 없었지만 오늘 보여주겠다. 그런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아, 근데 미션 수행 성공했습니다. 첫 KO 승리. 이렇게 3연승. 승률 100% 유지하는 주동조 선수네요. 이러면 오늘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요. 대단한 라이트 한방이었고요. 주동조. 딱밤만 강한 게 아니었네요. 고개 숙이면서 오른손 들어가는 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동작을 보시면 준비된 움직임 네, 그전에 안타전에서도요. 턱에 정확하게 꽂히네요. 두 선수 움직임과 그전에 세팅 동작을 봤을 때 KO를 준비하기 위한 타격 연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티가 나는군요. 약간 이제 뭔가 좀 여유로운 미소. 또 이제 공격으로 머리를 길러서 약간 그 미소가 약간 예수님처럼 되게 좀 온화한 미소처럼 느껴집니다. 박민재 선수가 타격 공방 운영에서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퍼치에 의한 TKO로 오늘 승리를 거뒀는데요. 퍼치에 의한 KO죠. 오늘 경기는 혹시 어떻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KO가 나올 수 있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동조입니다. 우선 정말 운동 열심히 했고요. 운동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시합 오기 전에 우리 또 양성훈 대표님께 1라운드에 꼭 KO 시키고 오겠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본인이 1라운드에 KO를 시키겠다고 양감독이 이야기했군요. 경기를 치렀는데 숨도 안 차고 얼굴도 깔끔하고 대단합니다. 물론 정타도 많이 맞췄지만 우리 양감도 TV에서 리뷰를 했을 때 아니 왜 정타를 맞았는데 상대 선수가 왜 안 아파할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런 거를 아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오늘 KO를 날렸습니다. KO를 딱 펀치를 뻗었을 때 이건 KO다라는 확신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그때 12월 대회 때는 정말 좋은 주먹을 많이 맞췄는데 거기서 단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저는 오늘 무조건 이 주먹으로 KO 시킨다는 마인드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딱 쳤을 때 깔끔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KO의 손맛이라고 하죠. 그걸 느끼셨는데 지금 오늘 경기 이전까지는 데뷔전도 그렇고요 18대회도 그렇고 모든 상대 선수가 다 신인 데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로 인해서 더 큰 가능성을 증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동전 선수가 다음 경기 상대로 지목을 하고 싶은 선수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국내 플라이급 선수들은 다 사실이 있고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지금 선수를 정할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 대회도 선수 붙여주신 대로 그냥 싸웠습니다. 다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분만 한 부분인데요 주동전 선수에는 왼쪽 가슴이죠 왼쪽 가슴에 문경지교라는 타투가 있습니다. 이게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벗이라는 사자상어인데 그렇다면 우리 주동전 선수한테 있어서 문경지교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벗을 한 명만 꼽자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이 같이 우정으로 어릴 때 친구랑 같이 했었는데 홍아 홍아 보고 있나 최홍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분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KO를 승리했으니까 감사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감사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동전 선수가 약속을 했습니다. 팬분들께 느리지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 약속을 오늘 지키셨습니다. 다음 경기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바망이 아닌 문패 파이터 주동전 선수였습니다.